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고객들과 공유해보세요. 유산화 미디어센터 유산화 미디어센터란 유산화 제품 이미지, 로고, 카드 뉴스, 교육자료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다양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다운로드하시고 공유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실입니다. 미디어센터에 접속을 하시려면 먼저 유산화 허브에 로그인하시고 왼쪽 메뉴에서 나의 비즈니스 잠재고객 유산화 미디어센터를 클릭합니다. 유산화 미디어센터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보시려면 미디어센터 상단 메뉴에서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펼쳐진 화면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팝업창이 뜹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PC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으니 저장된 사진으로 나중에 고객이나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바로 SNS에 업로드하고자 할 때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바로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공유하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링크 만들기 창이 열리면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 카카오톡에서 보내실 분을 선택하신 후에 채팅창에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고 전송하면 상대방에게 자료가 바로 전달됩니다. 학생들도 다시 기억하실수 있습니다. 식사위원회 식사위원회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